제주 중산간 지역의 112 신고 후 경찰의 현장 도착 시간이 평균보다 2배가량 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흘과 와산, 봉성과 상대리 등 제주 중산간 마을 10개 지역의 112 신고 경찰 평균 도착 시간은 9분 18초로, 제주 전체의 평균 도착 시간인 5분 2초보다 갑절 가까이 길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중산간 마을에 경찰 인력 12명을 투입해 24시간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